바로 가겠습니다. 9월 평가원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김자가 끊겼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전김자가 중간에 이 그림으로 끝났고 이어지는 몇 가지 그림 좀 더 보겠습니다. 다만 저도 처음 보는 그림입니다. 저도 한번 같이 즐겨 볼게요. 고마워. 너무 잘 그리는데 왜. 귀여워.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이런 표정. 이런 거 참 잘하네. 잘 비면서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리얼 오이야? 지금 뭐야. 이게 요다는 왜. 너 이거 지금 안경에 실제 한 거니? 이야.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해요. 진짜 나랑 좀 닮았구나. 오이가. 오. 이건 좀 넘어갈게요. 네. 오. 오물풍선을 지금. 근데 왜 자꾸 요다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요다를 알맞냐? 아니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오이 모기지 형. 그래요. 진짜 나는 언제 요걸 벗어날 수 있을까? 땡큐.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제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지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와. 잘 그리네. 진짜 실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손가락은. 자. 그러지 마시고. LA. 그래요. 평가원 마타이로 트로워. 요. I'm the Korean. 더 할게요. 또 이러고 있네. 야. 근데 이건. 아이씨. 아. 크크크크. 이야. 아. 너 대단하다. 와. 너 진짜. 이거는 박수다. 이야. 이게 뭐야. 영어를 이거 하자.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컴퓨터 화면 편집을 이렇게 하시면은. 애들이 이렇게 본다는 걸. 이야. 올해 내내 이러고 있네. 영어법. 영어 스타트. 영어로. 이런 이런 단어가. 이야. 야. 너 근데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손으로 그린 거 맞아. 진짜. 앙코르 스터디 캐시피. 오. 알겠습니다. 오. 이거는 진짜. 소름. 땡큐. 네. 감사합니다. 점.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자꾸 요다라고 그러고 있어. 정김자의 재미 들렸어요. 근데. 하여튼 수학 진짜 확. 진짜. 하여튼. 네. 근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엽네. 이거. 이야. 카이스. 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을 또 집어넣었고요. 브이순사부터 해서 제 교재 쫙. 우와. 신에게는 아직 열두 적의 브이. 아. 왜. 왜가 남았습니다. 보이니 애들아. 배가 남았습니다. 왜가 남았습니다. 브이순신. 이야. 대박이다. 이런 아이디 어떻게 한 거야.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이것도 박수가 나오네. 이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내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무거다 보라. 네. 알겠습니다. I love you 3000. 어. 그래요. 요다를 진짜 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냐고. 이게 뭐야. 근데 다른 용어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뭐야. 또 요다. 다 너 간다. 이거. 야. 얘 똑같은 애니 지금. 우. 고마워요. 이건 또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킨베르미술관 판태용 사보아주택이. 이게 뭐. 이게 뭐야. 근데 지금. 밥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 전에도 비슷한 친구 같은데.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이건 뭐예요. 근데 이게 손톱깎이는 아닌 것 같고. 맞나요. 이게 쪽집게인가요. 뭔가요. 아무튼 아이디어 쩐해요. 진짜.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꾸 옷 좀 입혀주시고요. 광명 이돌 화이팅. 광명 이돌 화이팅. 어이구. 어? 올인원 팁. 이 교재는 내 올인원이 아닌데. 이거 남의 교재 같은데. 저는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광명어. 의존명사. 어이구 어려워. 국어 같은데 이거. 맞지. 그래요. 고마워요. 네. 광명 이돌 화이팅. 광명이면 뭐 저희 집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네요. 영어. 아유. 그림 그린 거 화내시는 거. 다른 교재 위에 그림 그린 거 보고 화내시는 거. 네. 고맙습니다. 안 땡미 화이팅. 아. 가위. 또 나왔구나.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엔 정말로 많은 부위가 있죠. 그죠. 뭐 한두급도 없죠. 또 지구가 갈 때 나를 붙여버리네. 아이고. 요다? 또 요다니 너? 그래요. 다이노 지형. 네. 고맙습니다. 와이. 땡큐. 요다. 아 요다 얘 대박이다. 공부 안 해? 도장 만들었어. 어. 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찍었어. 나 하나 보내줘. 이마에 한번 찍고 가게. 이야. 브이 단어 표지를 보고 한번 제작했습니다. 요즘 점수도 오르고요. 팔수도. 팔수. 팔수. 어. 아. 커뮤니티 실검. 아. 타수. 커뮤니티 실검에도 오르시고. 내가 무슨 커뮤니티가 뭐가 있어? 아이고 얘. 내가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누가 봐도 저잖아요. 이 받지 않겠습니다. 우와. 와. 네일아트. 홍땡향. 우와. 진짜 잘. 야. 이거 진짜. 이거 개웃기네. 나를. 야. 이거 나. 거꾸로 매달려 있네. 잉글리시고. 어. 너무 잘하네. 아이디어 진짜 미쳤다. 야. 이걸 또 바꿨어요. 토요일 날 아침이면 강남 러셀이에요. 너무 반갑다. 양각선 용료단 보컬리스트, 치아리스트, 마기 김지영 선생님. 감았습니다. 센서. 예. 네. 감았습니다. 이거는 손 글씨인데. 글씨가 다 달라. 와. 이건. 와. 너무 고맙다. 어떻게. 와. 너무 고맙다. 또 요다네. 요다. 이 친구는. 같은 친구가 되면은 조금씩 제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게 뭔.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불러먹을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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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피자가 된. 네. 고맙습니다. 정김자. 실물 반영. 실물. 실물을 봤다라는 건. 네가 나 봤다라는 건. 하여튼 고맙습니다. 브릭. 브릭. 아. 야니스. 야다대대대 군보. 고맙습니다. 네. 요정도네요. 사실 7탄이 이미 있는데. 진짜. 올해는 제가 다 소개시켜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가. 뭐 요정도 길이면 부담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구평보드라 진짜 수고 많이 했고. 이제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한 거 알지? 애들아. 책임지자. 부영화 김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